12월 이벤트로 이런 종목들 무료체험 할 때 같이 들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일단 좀 정리를 했구요. 그쵸? 그리고 다시 한번 밀린다고 하면은 여기 라인 근처를 또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이 검은색 선의 추세 라인을 따라서 지지가 나올 거야 라고 일단은 전제 조건을 깔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은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오면은 지지가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여기서 또 매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죠. 이게 뭐야 삼각수렴형으로 가고 있는 그 와중이죠. 물론 삼각수렴형의 끝자락은 요렇게 뾰족하게 딱 마무리가 되면서 이 이격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힘이 압축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분출되는 양봉을 우리가 노리기는 하는 건데 뭐 여기서 내가 선취미를 들어가든 아니면 이 양봉을 보고 나서 눌림을 들어가든 그건 상관이 없겠지만 일단은 얘는 어디에요? 이게 꼭적점이에요? 아니에요. 얘 가려면 아직도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고 저항받고 눌리고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고 반등하고 이런 식으로 몇 번 더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정리하고 지금 밀린다면 여기서 또다시 분할 매수를 하고 또 반등 나오면 같은 자리에서 또 매도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장대양봉이 나오면 이 삼각수렴형이 여기서 이렇게 빵 치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패턴의 변화를 보고 나서 눌리는 구간에서 우리가 다시 잡을 거예요. 여기 구간이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은 여기는 뭐다? 우리는 매도에 집중을 해야 되는 영역 구간이다라고 세팅을 해놓고 접근을 하는 것이 맞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확 올라간다?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얘가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이거를 두세 번 더 하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거야 하는 매매 방법이 있는 거야 하면 여기까지 가더라도 여기를 일단은 돌파해야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눌림을 다시 잡을 수 있는 타점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여기서 정리하고 눌리면 매수하고 정리하고 매수하고 여러분은 그냥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까지 가나 한 번에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뭐죠? 매수 매도를 반복적으로 해갖고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나중에 나중에 여기에서 이런 액션들이 나오면은 이 흐름을 가지고 눌리는 구간에 저희가 또다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천천히 조금 물량을 조금 조절해 나간다 라고 하면은 괜찮은 포지션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고 있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저희랑 같이 매매하시면 됩니다. 댓글에 이거 링크가 있는데 클릭하시면 화면이 이렇게 연결되면 여러분 무료 종목 신청 눌러 주시면 돼요. 제가 허브경래TV랑 같이 매매할 겁니다. 여러분 시장이 좋든 나쁘든 간에 하루 동안에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그 시장을 이끄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죠? 시장의 주도주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테마가 형성돼서 움직이는 게 있어요. 오늘은 어떤 테마가 형성됐죠? 이게 뭐 상한가 들어갔는지는 나중까지는 보긴 봐야 되겠지만 엑스게이트 또는 우리로라고 해갖고 양자컴퓨터, 양자아무 이런 쪽이 지금 움직이는 모습이 연출되었죠. 이런 시장의 테마에 대장주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매매할 거예요. 그 부분들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릴 거니까 지금 저희 VIP 회원님들은 같이 이런 것들을 매매하고 있거든요. 시장의 주도주, 테마의 대장주 이런 것들을 매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벌써 8개 종목을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시장이 야 이거 저항을 받고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걱정이 돼서 소극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구간이에요. 물론 이제 CPI든 FOMC든 이벤트가 있죠. 선물옵션 만기일이든 등등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뜨릴 정도의 영향력을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적극적인 공약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챙겨 나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놓치지 마시고 저희가 VIP에만 제공을 해드리는 주도주, 시장 주도주 또는 테마의 대장주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번 12월 한정으로 해갖고요. 안내해 드릴 거에요. 12월 달 안으로 요청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1월달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무료종목 신청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